세상이 멈춘듯 했다. 시간도 소리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처럼. 그 자는 인간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흉한 정영지와 싸울 수 있는 것이네. 당신 누구야? 네 놈은 어찌 반기는 기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게야. 지독한 운명에 더러운 것까지 더 할 필요 없잖아. 검은 옷의 사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없으세요? 그 자가 변한 모습은 분명히... 나는 사람이라도 나는 요괴! 기다려줘. 왜 미오 누나 옆에 있어요? 당신 정영규잖아. 어쩌겠냐? 보험자를 지켜라. 처음부터 널 노린 거야. 정영규라는 게 왜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? 네 운명이... 그것들을 부르고도... 반... 이럴 겁니다. 뭔가 이렇게 들 수는 없어. 거역할 수 있으면 해보던가. 난 약속 같은 건 안 해. 반! 네 운명을 피해 도망친 결과! 반! 끊을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갇힌 이유가 뭐든야. 다음 생이 있다면 부디 보통 사람으로 살단 말이야. 오래간만이네. 나의 감재. 쿵타. 나 그리워했는데 말이야. 나 그리워했는데 말이야. 인간으로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린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이 될 수 없어. 넌 다른 건 없어. 그냥 한순간만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아보고 싶은 것뿐이야. 네.